그렇다면, 선물은 클러치백이다. 저게 클러치백이라는데 이만큼을 걸겠어. 그 선물은 향수야, 확실해. 너무 커. 그러니까 이건? 적의 목걸이라는 거에 내 전제선을 걸겠어. 우린? 자, 다 걸었으면 돌립니다. 자? 자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음 좋다. 뭐라고 써있는거야? 이게 뭐야? 아, 안돼 안돼. 사람엔 안 되는데. 안 돼. 안 돼. 왜? 저게 뭐지? 받으면 화나는 소. 저게 뭐야. 저게 생일 선물이라고? 공리가 공대생이라 그래.